K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여정입니다. 네, 이서진입니다. 정유미입니다. 네, 박서준입니다. 최우식입니다. 윤스테이가 KNTV에서 방송됩니다. 저희들이 전통이 가득한 한옥에서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푸짐한 한국 요리도 주목해주세요. 맛있는 요리에 아름다운 풍경까지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턴으로 들어온 저의 활약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스테이 KNTV에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